오늘은 이런 컬러가 두개인 이렇게 동그란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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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사람북을 접어 볼겁니다 첫 종류는 딱 한장 일단 네모를 한번 접어 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사각형으로 그 다음 또 사각형으로 내가 원하는 색이 바깥도 들어오죠 반듯하게 접어 줄게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꾹꾹 뚜비 뚜비 우주 끝까지 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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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끝까지 호잇 그 다음 또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내가 안 원하는 색으로 뚜비뚜비 우주 끝까지 그 다음 이렇게 접어 줍니다 뚜비뚜비 가작뽕치 뚜비뚜비 이렇게 내가 안 원하는 색으로 가작뽕치 뚜비뚜비 하고 접어 줘요 또 꾹꾹 반대쪽으로 뚜비뚜비 와 뚜비뚜비 재밌다 와 뚜비뚜비 엄청 못생겼다 가작뽕치 뚜비뚜비 뚜비 뚜비 뚜비가 뭐냐면 고양이 이름인데 엄청 못생겼죠 개 고양이 이름이 뿜치가 뭐냐면 치사빵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도 자아치사빵스 가자 뚜비뚜비 이런 뜻이에요 옆에 누구 있는지 다 알죠 방석접지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가운데 꼭지점이 4개 이 꼭지점도 이 두개로 이렇게 제가 실수로 했어요 반대쪽은 이 미리 선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거야 뒤집어서 그 다음 그러면은 컬러가 두개에요 반대쪽도 뚜비뚜비 가자 치사빵스 뚜비뚜비 가자 꽁치 뚜비뚜비하게 접어듭니다 여기에 꽁치하고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꽁치의 주인입니다 치사빵스의 주인 그 다음에 이거를 바깥쪽으로만 접어듭니다 그러면은 잡는게 두개밖에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면은 뚜비뚜비 똥떼기 주문을 내보라 얍 징 뚜비뚜비 가자 꽁치 치사빵스 가자 치사빵스 치사빵스 가자 뚜비뚜비뚜비뚜비 우주까지 오예 뚜비뚜비뚜비뚜비 언제까지 탈거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탈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뚜비뚜비를 뚜비뚜비 이거를 벌려서 이 안으로 접어듭니다 그 다음엔 이거를 이거를 아니 아직 아니에요 이거를 쓱쓱이예요 나 일단 다 만들었어 이걸 뚜비뚜비하게 안으로 집어넣었죠 그럼 봉사람이 두개가 됐죠 오늘은 이런 작은걸 접어볼거니까 이게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접는 접는게 맞는데 이게 아니란 동서남북에 집인거에요 이거는 동서남북을 접을 때 필요한 자 이게 벌렸다 어울렸다 개구리 숨쉬는 것 같죠 자 자 이제 이거를 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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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개구리 내가 흔 개구리 이렇게 이 또비또비가 이 또빌또빌 흐린 색이 내가 내가 좋아하는 색을 가리도록 그럼 또 내가 좋아하는 색이 나오니까 또 가리도록 그리고 이거를 또 아아 이거를 이렇게 접는거네요 또비또비 가자 꽁치 싫어 빵스 사람들 나 싫어! 이 치맛댄스들은 나 싫어! 뚜비 가자 뚜비 뚜비 우주 안쪽까지 거북이 먹으러 가자! 거북이 먹으러 가자! 이거는 오늘 이 분이 특별한 한으로 알려주신 겁니다. 더 개발해가지고 적은거죠.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이거 있죠?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자세히 보여줄게요. 다 이 부분이 이렇게 안에 오도록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. 여기가 이제 좀 안 삐뚤하게 반듯하게 저버려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 컬러가 두개인 동서남북 끝! 다음에 또 만나요! 안녕! 이 뽕치뽕치 똥꼬마보! 이 요일 끝까지! 오늘 끝까지! 잘가요!